뭐라고? 엣지생명 미친 재가급여 90만원이 2월 말까지 이제 단 2주차 안 남았다고?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매보험하면 보호망, 재가급여하면 보호망인데요. 저 보호망, 재가급여, 재작년에 라이나생명에서 시작을 하고 또 손해보험 쪽에서는 KB 손해보험의 시작으로 지금은 모든 보험회사가 재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가급여는 치매보험이랑 그 자체가 틀려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치매 진단 시 생활자금, 경증, 중증도, 중증 진단을 받아야 생활자금이나 진단비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재가급여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파킨스, 알차이머, 우리가 흔히 접하는 뇌혈관 질환, I60서부터 69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일단은 6개월 이상 호정이 되지 않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신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가서비스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아니면 우리 복지용구.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월 1회만 구입을 해도 매월 생활자금이 따박따박 가입된 금액만큼 보통 재가급여 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 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 훈국생명에서 재가급여죠. 일단은 63세까지는 무려 90만원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세트로 가입이 가능하고 최하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이죠. 치매, 아니면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은 거의 다 4등급이 나오는데요. 척추질환 쪽으로 뼈, 마디, 정의외과 쪽으로 4등급 나오면 남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엣지생명, 호랑나비, 90만원까지 63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다음주 일단은 수요일까지, 그래서 2월 28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랑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라이나생명이나 디비생명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가 따로따로 별개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트로 같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엣지생명, 일단은 재가급여, 진단시에 매월 생활자금 90만원 10년간 확정함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95세 만기까지 추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엣지생명, 재가급여 90만원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 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재가급여 같은 경우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나 내년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왜? 일단은 머리쪽만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신청해서 보험금 받는 사례가 요즘에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 이후에 아파야 되는데 뼈마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정말 몸이 불편해서 가입이 편하잖아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머리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70만원, 90만원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아무래도 모럴헤저드, 역선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아 보험처럼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시기 때 2월 28일 재가급여 90만원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리고요. 라이나 생명 90세까지 쭉 70만원 보장을 받는 것도 3월 31일이다 보니까 재가급여 70만원이나 90만원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매월 따박따박 생활자금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90만원 10년 합치면 1억 8백만원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다.